다음은 동대문구 소식입니다. 동대문구가 겨울방학을 맞아 행정체험연수회에 참여할 대학생을 모집합니다. 대상은 동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된 대학생으로 오늘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50명을 모집합니다. 근무자로 선발되면 2017년 1월 4일부터 한 달 동안 주 5일 하루 5시간씩 근무하게 되며 구청과 동주민센터 등에서 행정업무와 현장업무 보조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신청은 구청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접수창구에서 등록하면 되며 추첨 결과는 12월 13일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.